4K 60프레임 4K 60프레임 되면 3만원 쏜다? 넌 딱 걸렸어, 넌 딱 걸렸어 유튜브에 4K 해가지고 60프레임 그거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지? 아싸 호랑나비 뭐야? 누가 아싸 호랑나비라고 한 거야? 뭐야? 뭐야? 누가 아싸 호랑나비라고 한 거야? 도내라고? 도내에 없는데?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지? 알싸 호랑나비 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? 무슨 일이야 이게? 야 어떤 새X냐 이거? 문 밖에 장난친 새X냐는 거 아니야 이거? 돌려보니까 도내라고?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니 근데 여기로 다 들리는데 소리가 딴 데서 들렸다니까? 뭔 일이야 이게? 와 씨X 아니 뭔데 이거? 아 갑자기 갑자기 이게 새X냐 이거? 아니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싸 호랑 아 개무섭네 이거 아싸 오케이 하니까 아싸 호랑 아 오케이 하면 나오는 건가? 오케이 구글 주석이에요 사람이 넘치는 간의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이거 오케이 구글을 했었나? 아 오케이 딱 걸렸다 이거 반응한 거야? 와 이게 저렇게 멀리서도 왜지 그래? 유튜브에 4K 해가지고 60프레임 그거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지? 아싸 호랑나비 뭐야 데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.대마시안.com